오늘은 무슨 날? 이빨 공연한 날! 저는 오늘 채인이 달려있는 크롭 자켓이에요. 바죽받이에요. 저희 원래 4명 다 이 신발인데 아니 죄송해요. 혼자 튀어보려고. 독보적이네요. 포인트! 널머랑은 이거와 탑, 바죽바지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진 과장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응원하러 이파리 갔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공연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파를 가는 중인데요. 저희가 오늘 입은 옷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맞아. 저번에 브이로그, 저번에 남자 228 공연 브이로그 때 소영이가 오늘 무슨 날을 썼더라고요. 저작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날? 공연하는 날! 저작권 유진이 언니 건데 저 그거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그게 아마 제 멘트인데 저작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저작권이 500원 어때요? 5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연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이 팔찌까지? 입장 팔찌까지 차고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입장 기록 작성?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할 것 같아요. serverlys 여러분, 더위가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입장 강 combin구요. varjim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ot tire 점심 더운 날씨의 영화 분의 열정으로 더욱 달아오르네요라고 박처하신 오서매님입니다 반성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공연을 마쳤습니다 슬마이였습니다 하이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